1, 2, 3, 4 1, 2, 3, 4 2, 3, 4 2, 3, 4 1, 2, 3 2, 3, 4 2, 3, 4 1, 2, 3 2, 3, 4 3, 4 2, 3, 4 2, 3 3, 4 4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잔잔의 무지개를 띄워주니 아무도 틀도 살고도 비껴될 수가 없는 못 살고 또 죽고 그대 없는 동대 될 수도 친절히 대태워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사랑해 은하수다방 문앞에서 만나 자원의 꽃을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는 사랑해 은하수다방 문앞에서 만나 자원의 꽃을 마시며 매력적인 만큼 노래 듣다가 온다는 이만 직관적이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컨셉이든. 반동의 컨셉이요? 반동의 컨셉은 아닌데 밖에서. 낮에 찍으려고. 차라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